그 다음에 MKS 단위와 CGS 단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크기를 갖다 표현하면 있어서 길이와 질량과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비교할 거냐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MKS로 가자 이거는 뭐냐 기본 단위 미터로 가고 길이 단위 미터하고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초로 정하다 이게 MKS고 또 하나 있어요 CGS가 있다 난 CGS CGS는 뭐야? 센티미터 단위가 기본 단위예요 이거는 뭐야? 그람이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MKS와 CGS는 기본적인 단위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어떤 거 많이 쓰냐면 MKS 단위계를 많이 씁니다 MKS 그러니까 이게 기본 단위라는 거 보시면 미터 M자 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쓰고요 시간은 초, 힘은 유턴, 일은 줄, 전기량은 쿨럭 전력은 와트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단위예요 그런데 CGS는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고요 그람이 기본 단위고 초가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m를 센티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m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0cm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1m는 100cm다 1kg은 몇 g이 돼요? 1000g이죠? 그런 관계에 단위 변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 상에서 10cm가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저 길이를 환산해야 돼 그러면 10cm를 우리가 미터로 바꿔주려면 이거는 몇 미터? 0.1m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입할 때 그럴 때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 승수 세 번째 갑니다 단위 승수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 T자 표현된 게 있어요 테라입니다 테라 그러니까 요즘에 하드 용량 나타날 때 테라로 많이 쓰니까 테라인데 10에 12승이야 이거는 뭐냐면요 10을 갖다가 보세요 10을 갖다가 12번을 곱해준 거예요 똑같은 숫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이 12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기가입니다 기가는 10에 9승이인데요 9번 곱해준 거예요 10을 메가는 6번 킬러는 3번이요 헥터 이거는 2번 곱한 거 데카는 1번 곱한 거예요 10을 열 그러면 왜 이런 게 배수를 우리가 끄집어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짧게 표현을 갖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T자나 G자나 M자나 K자나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봤을 때 기가 10에 9승이잖아 이걸 갖다가 쓰는 거하고 1기가 이렇게 쓰는 거하고 봤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간단합니까? 이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이거 1메가 이렇게 쓰면 훨씬 간단하잖아요 1메가하고 여기는 뭐하고? 100만 원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호를 여러분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 단위가 있어요 아토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아토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18승인데 이거는 뭐냐면 뒤로 곱했다는 거예요 뒤로 10에 18승은 10을 갖다가 앞으로 곱한 건데 뒤로 갔으니까 뒤로 빼고 앞으로 0점에 얘가 몇 번 가는 거예요? 18번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작은 숫자야 그다음에 펜터 10에 빼기 15승이야 0점하고 얘가 몇 번 가요? 15번 가는 거예요 뒤로 10에 마이너스 12승 12번 가는 거고요 나눠 마이너스 9번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6번 가고요 마이너스 3번 가고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1번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10에 마이너스 0.1 이거 센티 0.01 밀리 0.001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단위 전부 다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1cm다 그러면 몇 미터? 0.01m 이런 뜻이잖아 이게 1mm 하면 얘는 뭐예요? 0.001m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간단 말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0.01을 필요한 게 힘드니까 얘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 10에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에 빼기 두 번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건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쓰는 게 여기는 센티미터하고 밀리하고 마이크로 그다음에 피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만 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